굿모닝, 주사연. 안녕? 쉬는 시간이지. 밥은 먹었니? 많이 먹었니? 많이 바쁘구나. 보고 싶은데. 끝나고 꼭 연락해. 타이밍 잘 맞춘 것 같네요. 지금 주 선생님 얘네들이 엄청 필요한 얼굴이거든요. 저...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서 친구가 없어요. 모임에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. 같이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? 먹기만 할 거예요. 항상 제 아시겠지만. 편집계약은 또 매듭으로ío정하게 만들어져요. 우리의 언뜻 paralů. 그리고icks Ridge'. 제가 이야기를 좀 부족하고 싶은데. 우리의 언뜻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